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지 서울에 갔어요.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쥐가 10마리, 손위를 같이 하겠습니다. 쥐가 1마리, 쥐가 2마리, 쥐가 3마리, 4마리, 5마리, 쥐가 6마리, 쥐가 7마리, 쥐가 8마리, 9마리, 10마리,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네,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네, 쥐가 도망간다, 쥐가 도망간다, 쥐가 여기저기 여기저기 도망간다, 야옹. 시골지가 서울에 갔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에 서울에 사는 서울지가 시골에 사는 친구 시골집에 놀러갔어요. 안녕! 시골집 잘 있었니? 안녕! 밭에서 별을 한단 안고 들어오던 시골집은 서울지를 방가에 맞이해줬어요. 시골집은 서울지에게 밤, 옥수수, 고구마를 내놓았어요. 얘, 싱싱하고 깨끗해. 먹어봐. 맛있다. 고구마와 밤과 옥수수를 본 서울지는 응? 얘, 너는 겨우 이걸 먹고 사니? 너, 우리 집에 놀러와봐. 내가 사는 서울에는 볼 것도 많아. 볼 것도 많단다. 서울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시골지는 서울지를 따라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은 자동차가 안 왔어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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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서 내뿜는 용기 때문에 시골지는 기침이 나서 목이 아팠어요. 목이 마른 시골지는 물을 벌컥, 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시골지는 마신 물을 모두 모두 토해버렸어요. 시골지가 마신 물은 지름이랑 쓰레기랑 비누 거품이 둥둥 떠다니는 아주 더러운 하수도 물이었어요. 나는 마셔도 괜찮은데? 서울지가 말했어요. 서울지는 시골지에게 먹을 것을 내놨어요. 예! 많이 먹어! 내가 또 줄 수 있어! 피자, 햄버거, 소세지, 도넛, 원통 처음 본 음식이어서 시골지는 눈이 둥그레졌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우와! 맛있겠다! 시골지는 시골저것, 시골저것, 정신없이 먹다가 그만 배탈이 났어요.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시골지는 떼굴떼굴로 굴렀어요. 밤이 됐어요. 여기저기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불빛이 번쩍번쩍번쩍번쩍!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시골지는 반짝이는 빛에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시골지는 서울지와 같이 골목 안으로 잠을 자러 갔어요. 골목 안에는 음식 쓰레기, 쓰레기 봉투가 수북히 쌓여서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냄새가 났어요. 서울지는 헌 운동화 속으로 초록 올라가서 얘! 너도 그 운동화 속에 들어가서 잠자! 잘자! 내일 아침에 만나자! 안녕! 시골지는 잠을 자려고 했어요. 부릉부릉! 빵빵빵! 쿵쩍쿵쩍쿵쩍쿵쩍!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에 시골지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서 빨빨빨빨빨 돌다가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어요. 아침 일찍 시골지는 일어났어요. 서울지에게 말했어요. 아휴! 나는 서울에서 못살겠어! 나는 시골로 돌아갈래! 시골지는 꽃다리를 들고 시골로 돌아갔답니다. 감사합니다.